안녕하세요 히압니다. 오늘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. 흑백 풍경화를 그려볼 건데요. 단순한 흑백 풍경화가 아닙니다. 우선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? 회색이 되죠. 스파츌러로 쓱쓱 발라줍니다. 아랫부분은 검정색을 좀 더 탄 진회색으로 발라줍니다. 이렇게 보면 무슨 풍경인지 모르시겠죠? 기다리세요. 다음은 연회색으로 시원하게 발라주고 윗부분은 바른 것 같지 않게 발라줍니다. 티 많이 안 나는 가로줄을 그어주고 싶었던 겁니다. 다음, 급 검정색입니다. 저 붓이 풀때기 칠할 때 아주 유용한 펜붓이라는 겁니다. 펜붓 중에서도 보기만 해도 뻗신 질감이 있어요. 딱딱하고 거친 그 옛날 가장 안 좋은 쓰레기 자루 뭐 그런 거 뭔지 아시죠? 뻣뻣한 걸 쓰셔야 저 질감이 잘 납니다. 위에는 색을 좀 죽여줍니다. 아주 그냥 죽여줘. 다음은 아주 밝은 연회색으로 정체모르게 야금야금 발라줍니다. 눈치 빠르신 분들은 뭔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겠죠? 이왕 아래쪽도 수정해줍니다. 다음은 좀 더 검정색이었으면 좋겠는 부분을 한 번 더 더 칠해줍니다.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는 걸 이땐 몰랐죠. 위에도 쓱... 좋았어. 신나서 바르다가 너무 많이 칠해졌어요. 당황하지 않고 물로 뻑뻑 지워줍니다. 그리고 One more time 터치를 해줍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동은 시간 납비였습니다. 이땐 알지 못했죠? 그리고 짜잔! 네, 면봉이에요. 뽀각. 흰색을 살짝 꽁 묻혀서 신중하게 발라줍니다. 여기는 얇고 길게 발라줍니다. 수습은 붓으로 하고요. 좋았어. 말려주고 여기저기를 흰색으로 더 칠해줍니다. 그리고 8배속 들어갑니다. 어때요? 이제 슬슬 실체가 보이죠? 그리고 밝힐 만한 부분은 더 밝혀줍니다 다음은 펜을 꺼내서 검정색을 검정색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전에 물감 덧칠했던 게 의미가 없던 거라고 한 겁니다 진작 펜으로 할걸 까다로운 부분들을 손쉽게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로 끝냈으면 흑백 풍경한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예쁘네요 하지만 저때 저는 색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늘만 색을 넣어주기로 합니다 쓱 갑자기 밝아졌죠? 뭉게뭉게 구름도 만들어주고 덧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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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털 구름인가? 아무튼 사진 보이는 대로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임팩트가 없어서 빌딩 조명과 구름만 색을 좀 더 넣어주기로 합니다 어감자가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신중히 뜯어주고 잘 뜯겨서 아주 기분이가 좋았는데 테이프를 제가 잘못 붙였었는지 대칭이 안 맞아요 다음엔 이런 실수는 없을 겁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근데 펜을 칠한 부분만 반사가 되네요 매트 바니쉬로 칠해주면 해결되지만 이것도 괜찮아서 둡니다 네 이게 원본이었고요 아 이것도 작년 10월에 그림 요청 받은 거였습니다 당사자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메일로 보내주셨었는데 아직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잘 모르겠고 네 아무튼 이렇게 흑백 풍경화에 색깔을 4방울 정도 넣어봤습니다 그럼 안녕 고 roots 네